구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어기 이쁜여자건호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명은 쏭이치구요 99년도 9월 23일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키는 163 이고 생각보단 좀 큰데 좀 더 작은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조작 있는거 아니야 인스타그램 하신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커피 드실 때 같은데요 난 아이스커피 사죠 와 근데 너무 귀엽다 너 왜 이렇게 귀여운거야 그러고 왜 지금 개구리 자세를 하고 있어 난 토끼야 토끼 오 오케이 정바지 그 잘 어울리는 여자 내 이름은 우기 탐정이지 역시 역시 걸그룹들의 피스코스 개당에서 사진찍기 역시 우기도 걸그룹이다 보니까 아이들 아니야 끝에 끝에는 이야 이정도는 뭐 자기가 자기 귀여운거 알고 있다는건데 언제부터 알았던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 귀여운걸 말이야 아 이것은 우기공주 너무나도 아름답소 사랑하오 잠깐만 이건 파란색 모자 굉장히 귀여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그 왜 망연 자신한 그런 느낌인데 너무 귀엽네요 아니 너 급식이였어? 아니 디스 오빠 나 다 컸어 어른이야 어른 과자 처묵 처묵 하는거 보니까 이거 꼬맹이 맞는데 뭐 아니 진짜? 아니라니까 저기 맥주 안보여 맥주? 나 맥주 마시는 어른이야. 어른 아직은 아기같은 미녀 우기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